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 부자들에게 매주 어류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시험 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애플빨 영향으로 인해서 0.89% 하락했고 S&P500도 0.32%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 마이너스 1% 넘게 하락하던 나스닥이 그래도 저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0.8%대 마감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부진한 무역 데이터와 독일의 산업 생산 데이터는 미국을 제외하고 글로벌 경제를 이끄는 세계 2, 3위 경제권의 둔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발표된 미국의 신규 수록 청구 건수는 예상보다 낮게 나오며 미국의 고용시장이 여전히 너무 뜨겁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고 있습니다. 타이트한 고용시장은 결과적으로 인건비의 상승세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분기 시간당 급여에서 생산성을 뺀 2분기 단위당 노동비용은 2.2% 증가해 예측 7.6%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발표된 데이터는 미국의 강력한 경제 그리고 이로 인한 인플레이션의 상방 압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금리는 치솟았고 달러는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행히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의 덜묘 파적인 발언과 금리 동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금리가 하락 전환하긴 했지만 여전히 지금 높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달러인덱스를 보면 0.2% 상승하면서 벌써 105.04 지금 현재 7월 중순만 하더라도 99대를 기록을 했는데 꾸준히 7월 중순부터 계속 졸아오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0연물 국채금리도 마찬가지로 높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으며 2연물 국채금리 또한 높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10연물 국채금리는 4.25%로 굉장히 높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고 중국의 무역 데이터는 수출과 수입이 모두 전년 대비 각각 8.8% 7.3% 감소하면서 글로벌 경제와 내수가 모두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7월의 침체폭보다는 완화되며 바닥에서 안정화되었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선행지 지표로 인식되는 구리가 2주 최저치로 내려앉았지만 여전히 유가는 강력한 수요를 바탕으로 지금 현재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가는 현재 86.77달러로 여전히 높은 수준 다만 중국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아이폰 사용을 금지했다고 밝혀지면서 애플을 비롯해 중국에 노출되어 있는 대응 기술들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애플이 오늘 마이너스 2.92%나 하락을 보여주었고 지금 현재 특히나 반도체에서 퀄컴이 마이너스 7%대에 폭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엔비디아, 브로드컴, 그리고 AMD 주식도 마이너스 2.46% 하락했습니다. 이런 조치가 정부기관에서 나아가 공기업으로 확대된다면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투자자들이 눈여겨보는 상황이며 하지만 이에 대한 미치는 영향력이 그렇게 계속적으로 지속되진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실적 발표 전 저는 또 추가적으로 중소형주 매수를 지금 진행을 하였었습니다. 대표적으로 UI패스, 티컴형 PATH인데 UI패스는 오늘 11.47%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서서 지금 현재 커뮤니티 게시글에도 올렸는데 오늘 AMD 주식을 익절 이전에 하였고 실적 발표 전 미리 선침해로 매수한 UI패스가 어제 애프터장에서 6%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9월은 강달러, 국채금리 상승으로 8월보다 더 불리한 환경이며 특히 9월 13월 발표되는 CPI는 8월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7월 CPI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보수적인 투자는 진행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UI패스 미리 미리 실적 발표 전 선침해를 진행하여 수익을 보았고 다른 종목들도 실적 발표 전 미리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면 매수해서 노리는 전략이 유회보입니다. 당장은 9월의 실적 발표보다 앞으로 발표되는 10월 실적 그리고 12월 1월 실적에 좀 더 시장이 기업들의 실적 기반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수로 돌아가면 다운은 0.17% 상승한 34,500포인트 나스닥은 0.89% 상승한 13,748포인트 S&P반은 0.32% 하락한 4,451포인트로 4,450포인트에 지금 현재 도달을 했습니다. 4,500까지는 거리가 있지만 그래도 지금의 기준점은 4,450에서 4,404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C3 AI는 실적 발표 후에 중소형주 중 하나인 C3 AI 예상과 부합되는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내년 손실이 예상보다 많을 것이라는 발표로 마이너스 12% 폭락이 나왔습니다. 중소형주는 이렇게 실적 발표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다는 점 실적 발표 후 UiPS는 급등, C3 AI는 폭락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점에서 종목 성장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반면에 또한 헬스케어 종목에서 일라이 릴리는 현재 덴마크의 노보디스크 일라이 릴리는 비만 치료제 산업이 크게 성장해 일라이 릴리의 완료 매출이 지난해 80억 달러에서 2030년 500억 달러를 기록할 것이라는 분석의 2.37% 상승했습니다.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 전 매수를 해서 실적 발표 이후에 매도를 했는데 오히려 그 이후에 꾸준히 상승해서 지금 거의 500불에 573불로 600불에 근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이처럼 미국 주식 좋은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우상향이 나온다. 물론 중간중간에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겠지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적 기반으로 오른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QQQ ETF는 9월 들어서 계속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RSI가 51.36, CCA가 37.11이며 스토킥 슬로우 기준으로 제가 9월 초부터 강조드렸던 매도 시그널이 여전히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SPI도 마찬가지로 9월 초에 강조드렸던 스토킥 슬로우 기준으로 매도 시그널 하락하는 모습 50일 입형선을 깨고 내려온 모습이며 RSI가 48.95, CCA가 7.66이며 RSI가 30대까지도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계속적으로 RSI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지표들 그리고 랩이 70대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